영월군이 지역 노인들의 생활실태와 필요한 복지 물품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달까지 폐지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합니다. 이번 조사는 폐지수집 노인이 주로 찾는 지역 내 재활용 업체를 방문해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거주지를 방문해 면담으로 진행합니다. 이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누락된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 노인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감사합니다.